1,2,3,4 1,2,3 너 그래 너 요새 너 조금 이상해졌어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시무르가고 고민이 생겼니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현재 진행형 듯한 하루에 열 번 예전처럼 내 마음이 움직여 이상하게 아름다운 느낌이 좋아 걱정되고 보고 싶은 이런 기분 이 릴럼떡 냠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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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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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